안녕하세요. 저는 뽀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뽀뽀입니다. 이 영상은 한국사람들이 자주 실수하거나 헷갈리는 중국어를 설명해 드릴게요. 거울을 보다. 중국어로 쪼징즈 쪼징즈에요. 쪼 보다에요. 여기서 조명 그 쪼에요. 쪼 징즈 거울 쪼징즈 해주세요. 칸징즈 쓰는 경우는 거울 살 때 아니면 원정할 때 뒤에 차 볼 때 칸징즈 쓸 수 있어요. 쪼징즈는 우리 자주 얼굴 볼 때 쪼징즈 동사는 쪼 쪼예요. 칸 쓰지 마세요. 많이 안 써요. 이사하다 빤자 그쵸? 빤자 빤 옮기다. 자 집 빤자 이 단어는 그냥 지 옮기대만 사용해요. 회사 옮겼어요. 참 무시 옮겼어요. 빤자 안 쓰고 빤 많어요. 빤办 공식 빤 공식 아니면 이사 갔어요. 빤走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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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얘기해 주세요. 예를 들어 빤 빤자 이 단어는 무조건 집 옮기대 빤자예요. 집 아니려면 빤 뒤에 단어 알아서 바꿔주세요. 보내다 와 보내다 중국어 바꾸면 되게 많아요. 자주 사용하는 보내다 바 지 송 이 세 개 보내다 다 보내다예요. 바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보내는 거 바 댄즈 요젠 바 이메일 바 쥬옥편 카카오톡에서 사진 보내요. 바 쥬옥편 바 싱시 바 싱시 메세지 보내요. 바요. 바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보내는 거 바 바 바 송는 페이스 투 페이스 만나서 주는 거 강조한 것은 송물이에요. 송리우 송화 송지우 송치안 거의 다 선물에 대해 많이 사용해요. 택배 아저씨가 당신 집에 와서 이거 택배를 보내준다 그대도 송이에요. 송화이디 얘기할 수 있어요. 송 두 개 중요한 포인트 페이스 투 페이스 그리고 선물 그대는 송 써주세요. 찌 찌는 택배 우체국 통해서 보내는 거 지 지 지싱 지 지 지 해주세요. 우리 많이 사용하는 것은 파에요. 사진 보내주세요. 파 게이 워照片 파 게이 워照片 파 게이 워照片 이메일 보내주세요. 파 게이 워 요겐 파 게이 워 요겐 파 게이 워 요겐 파 파 파 파 파 파 송은 이제 우리 돈이 없어요. 경제 너무 안 좋아서 송 많이 안 써요. 그죠? 근데 카카 통해서 성물이잖아. 선물 사서 친구에게 보내주던 거는 또 송이요. 송 네, 그건 선물이에요. 카카오 통해서 보내주지만 근데도 송이요. 예를 들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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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에 대해 많이 사용해요 아니면 하늘 그래서 날씨 좋다 날씨 안좋다 날씨 안좋다 날짜이나 시간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日즈에요 日즈는 생활하는 뜻으로 가지고 있어요 생활좋다 하루즈 살기 어렵다 경쟁이 안좋다 그러면日즈不好 日즈不好过 日즈不好过 라고 얘기해도 돼요 무슨 날이야 왜 이렇게 예뻐 什么日子 什么日子 오늘 무슨 날이야 왜 이렇게 예뻐 오늘 무슨 날이야 우리 이사하고나 아니면 결혼할 때 날짜 파야 돼요 그죠 그고는 看日子 选日子 이렇게 해야 돼요 看天选天 아니요 看日子 选日子 日子 강조한 것은 날짜 그리고 생활이에요 天은 날씨 더 많이 사용해요 포기하다 포치 포치 어떤 거예요 어떻겠어요 포기하다 두 개 있어요 포치는 보통 사랑에 대해 많이 사용해요 이 사랑과 그 사랑을 떠나다 포치예요 예를 들어 여자친구가 나를 떠나갔어 女朋友 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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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아기를 떠났다 마마 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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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치는 보통 사랑에 대해 많이 사용해요 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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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구어 난쇼 난구어 난쇼 난쇼 난구어는 언제 써요 살기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슬퍼요 그때는 난구어예요 예를 들어 아 코로나 때문에 살기 힘들어 인위 신관肺炎 日지 헌 난구어 인위 신관肺炎 日지 헌 난구어 두 아 너무 습퍼 워 헌 난구어 워 헌 난구어 그냥 얘기하면 돼요 헌 난구어 난쇼 몸 에 대해 많이 사용해요 항상 아플 때 예를 들어 어 어 워 도즈 난쇼 워 워 도흔 난쇼 어디 어디 아플 때 난쇼 많이 사용해요 난쇼 이 단어는 슬퍼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앞에는 워 붙어쓰면 안 되고 워 싱 리 싱 리 마음 들어가야 돼요 워 싱 리 난쇼 근데 이쪽은 난구어 얘기할 때는 그냥 워 난구어 얘기하면 돼요 난쇼 쓰고 싶을 때는 워 싱 리 난쇼 를 써야 돼요 싱 리 안 붙어쓰면 도 어디 아파요 어 이런 생각으로 났어요 어 난구어 정신적으로 난구어 난쇼 몸 음 아플 때 많이 사용해요 이해하시죠? 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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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 수프와 수수 두다 다 평하다는 뜻이에요 어떻겠어요? 주어 달라요 수프는 나의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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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신발은 아저씨 신고일 때 오 시원해 나 평해 그 사람 수프한 거예요 나는 부수프예요 네 나의 느낌 수프예요 또 마사지 받을 때 어두운 사람은 시원해요 어 평해요 근데 나는 아 뭐야 하지마 부수프예요 강조한 것은 나의 느낌이에요 그때는 수프예요 很 수프 很 수프 수양인들은 햇빛 칠 때 오 very comfortable but 우리는 햇빛 칠 때 아 진짜 뭐야 이게 부수프예요 그저 수프 부수프 다 개인 느낌이에요 수수는 그 물건 예를 들어 아야 이 의자 이즈 很 수수 아 이 환경 환경 很 수수 이 신발 신발은 수수 어 쟤은 수수 그때 수수를 사용해 주세요 수수 주어는 환경 물건 수프 주어는 사랑해 달라예요 쓸데 조심해 주세요 그파 하이파 그파 하이파 두다 다 무섭다는 뜻이에요 뭐 어떻게 사용해요 똑같아요 그파는 외관 모양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귀신은 헝 거파 근데 이 귀신은 부 거파예요 외관 모양 얘기할 때 우리 강아지는 거파예요 그죠 이런 거파 거파 얘기한 것은 모양이에요 하이파 얘기한 것은 나의 느낌이에요 사랑 느낌이에요 하이파 볼에 볼 때 요 동생은 어 하이파 하이파 나는 뭐야 뭐 하이파 개인 느낌 하이파 거파는 모양 외관이에요 그래서 그 주어 잘 붙어서야 돼요 나 무서워 나 느낌 나 지금 떨려 나 지금 떨려 뭐 하이파 뭐 하이파 근데 상대방 모양이 무섭다 이게 뭐야 그 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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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얘기해주세요 주어 조심해요 어때요 잘 이해하시나요 이해하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준비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분 봬요 쌀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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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봐 쌀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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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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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